추억의 상자. 이거? 이거 뭐냐면 아빠가 집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바지각이 찢어졌어. 이렇게 하도 웃겨서 아빠가 보관하고 있는 거. 나도 봤어. 이거, 이거 다리는 엄마 뱃속에 했을 때껄? 다리는 엄마 뱃속에 했을 때껄? 이거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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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나 이거 뭔 줄 알아 나 이거 뭔 줄 알았지. 다하나 할 때 문제는 해보자. 이거 어디 이게? 이거. 아빠 삼촌 갈라. 삼촌 갈봤잖아 내가. 이거 갈비만 해 이거 삼촌 삼촌 이거 삼촌. 이거 갈비만 해 이거 삼촌 삼촌 이거 삼촌. 이거 너 삼겹살 먹을 때 삼촌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이야, 그렇게 기억하네. 계란도 심었잖아. 계란, 계란을 심었냐? 아니, 내가 겨우 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애기는 하나 줘, 애기도 줘야지. 깨트리면 안 돼. 마주 깨트리면 안 돼. 다리도, 다리도. 나 갈래. 또 가고 싶어? 갈래. 소울이 또 가고 싶어? 음, 이거는 아빠하고 엄마 결혼 청첩장. 야, 이거 뭐냐, 이거. 엄마가 임신 테스트했던 거. 그건 뭐야? 소울이가 엄마 뱃속에 처음 생긴 거를 이거 갖고 앓은 거지. 오. 신기하지? 이거는 아빠가 영화 촬영 새벽에 촬영 나갈 때 엄마 자고 있으면 아빠가 이렇게. 손편지. 아, 맞아. 손편지. 거기 화장실에다가, 안방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 어. 처음 너를 사랑했을 때. 이거 다을이 생겼났을 때다, 읽어봐. 사랑하는 아내 윤진이에게 흐흐 다을이. 나고 씩씩하고 갉고 사랑스러운 예쁜아 고마워. 나 말할게 있어. 뭐? 말해봐.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야. 사랑해. 뽀뽀만 해줘야지. 뽀뽀. 이게 뭐야? 뽀뽀만 해줘야지. 하쁜 뽀뽀야?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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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Nh Instruc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